의사소통능력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용어가 어법 맞춤법 관계 유추 한자성어 문장 삽입 문단 배열 등등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의사소통능력에 하위능력에 포함됩니다 특히 어법 맞춤법 그 다음에 관계 유추 한자성어 속담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문서 이해능력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법이나 맞춤법 같은 경우도 제대로 쓰였느냐 제대로 읽었느냐 또는 제대로 예를 들어서 빈칸을 뚫어놓고 확인한다 그러면 또 문서 작성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넣자면 그런 부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시험에도 나오고도 있죠 그런 부분들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죠 우선은 어법 맞춤법인데 어법 맞춤법은 사실 외워야 되죠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눈에 익히고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다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간장에 10분 동안 졸이면 졸이다 졸이다 이 두 개를 또 헷갈리게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미안하지만 이따가 이따가나 이따가나 헷갈리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르쳤다 가르쳤다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요 용어 정리를 할 때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답은 3번이죠 이게 언뜻 보면은 졸이다 졸이다 라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졸이다 라는 표현은 흔히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찌개 국 한약 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강하게 안 하더라도 계속 끓이게 되면은 물이 증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을 증발을 하게 해서 일단은 물의 양을 좀 적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짜게 만드는 형태 이걸 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졸이다라는 표현은 또 뭐가 있냐면 속을 태우는 거예요 속을 태우다시피 해서 초조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졸이다 마음을 졸이다라고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언뜻 보면은 생선을 간장에 10분 동안 졸이면 이름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졸이 면입니다 일단은 졸이다라는 것의 뜻이 물을 졸이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바짝 끓여 바짝 바짝 끓여 끓여 양념에 양념에 베게 하는 거죠 베이게 하는 거 베게 하는 거 한다 뭐 이런 것들 됐죠 베어들게 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이면 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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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졸이다라는 것은 물의 양을 줄여서 물의 분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졸이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졸이다도 있다 거기까지 기억을 좀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실전예제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N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인력의 낭비를 막았다 막았다 이 막았다라는 것은 막다 막다에서 온 거죠 막다라는 것의 뜻은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중심 의미라는 것은 본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느낌 그래서 낭비를 막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막다 그죠 그러면은 그 길을 막아 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낭비를 막다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이 햇빛을 막아 햇빛 뭐 아니면은 물 뭐 이런 것들이 막혀있는 거예요 그죠 낭비랑은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의 침입을 막다 그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은 실제로 외부의 공격다위를 못하게 막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재난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측하고 준비한다면은 막을 수 있다 그죠 인력의 낭비를 막았다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죠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막다로 쓰인 거거든요 여기서도 일어나지 못하게 막겠다 이런 의미로 쓰였으니까 4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5번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건설 회사는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결국 부도를 냈다 여기서 어음을 막다라는 것은 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돈을 갚거나 결제하는 것 이것을 얘기할 때 막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조금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형태를 여기서 낭비를 막았다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조금은 명확하게 알았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모르면은 좀 힘들었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실전 예제 2번인가 보죠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리쇼라고 했는데 띄어쓰기가 옳지 않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학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학습할 수밖에 여기서 지금 잘못 쓰인 것은 수행하는 데 요거 밖에 없어요 요 데가 의존 명사로서 쓰였기 때문에 모모 겉 모모 겉 까치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수행하는 하고 띄고 대라고 써야 돼요 맞죠 의존 명사로 수행하는 것 수행하는 대라고 해서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의존 명사와 관련된 맞춤법들도 많이 물어보니까요 의존 명사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예제 3번은 다음은 N사의 고객 헌장 전문이다 틀린 단어는 몇 개냐 라고 했는데 이 틀린 단어를 사실은 너무 눈에 띄게 넣어놨어요 눈에 띄게 넣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월해 어이가 아니라 초월해죠 즉시 개선 너무 어색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찾습니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고객의 의견을 경행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고객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 성실 이가 아니라 성실 희죠 이게 이로 쓰이는 것과 희로 쓰이는 경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희자로 쓰이는 경우는 하다로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성실 이 성실 잘 안되면 이게 하다로 끝날 수 있는지 물론 예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끝나는 것과 희로 끝나는 것 이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3개네요 3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보죠 다음은 관계유추인데 관계유추는 우리 교재 하단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관계유추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가지가 있고 여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첫번째는 동의관계 시험에 거의 안나와요 동의관계는 두개 이상의 어휘는 어휘가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똑같은거에요 똑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써있진 않지만 동음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동음이의 관계는 뭐에요 근데 표현이 어려워요 동음이의는 왜냐면은 쓰는건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동음이의 관계도 있지만 표현은 안하고 동의 관계도 안나옵니다 거의는 하지만 유의부터는 아주 주기차게 나오는데 유의관계는 두개 이상의 어휘가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비슷한 경우 그 다음에 반의관계는 두개 이상의 어휘의 의미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인데 얘네는 조금 구분할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의관계랑 반의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의다 라고 한다면 신다 있다 유의관계가 유의관계가 있거든요 유의관계 됐죠? 신다 신다 벗다 반의관계죠 둘이 하지만 신발을 신다 신발을 벗다 무슨 얘기냐면 유의관계는 대체가 안될 수가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되고요 반의관계는 대체가 돼요 즉 반의관계에 놓여있으면 이 자리를 얘가 꽤 차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조금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어휘의 의미적 계층 구조에서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관계 이것을 상하관계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포함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하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물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 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하관계에 놓여있는 거고요 부분관계는 한 어휘가 다른 어휘의 부분이 되는 거 부분과 전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순서관계는 위치의 상하관계 시간의 흐름관계 됐죠? 시간의 흐름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죠 주술관계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일 수도 있고 그죠? 많습니다 뭐 더 있는데 일단은 주된 것들이 이런 거고 흔히 나오는 것이 이제 유의 반의 상하 인과 이 정도가 좀 자주 나오는 형태고 나머지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유형 분석에서 다음 제시된 단어에 대응관계에 따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능동과 수동 능동과 수동 무슨 관계예요? 반의 관계죠 그럼 이쪽도 반의 관계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와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거 속박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반의 관계입니다 반의 관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가 된다 다음 1번 가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의 관계와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장 백장하다 사장하다는 좀 들어봤어요 사장하다 사장하다가 사장님이 대다가 아닙니다 사장하다 백장하다 백장하다는 좀 생소한데 사장하다 사장하다 백장하다는 둘 다 유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등을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지 않고 썩히는 것 이것을 사장하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사장하다와 백장하다는 유의 관계예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유의 관계를 찾아야 되고요 희박하다 농후하다 반의 관계 획득하다 상실하다 반의 관계 이용하다 악용하다 이용하다 악용하다 여기서 이 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롭게 쓰다 나쁘게 쓰다 라고 한다면 반의 관계이고요 이용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장적 의미가 이롭게 쓰다인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반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척척하다 건조하다 자 그러면은 사용하다 구사하다 요게 유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어렵지 않죠 관계만 이해하시면 다음 실천예제 2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관계와 다른 것은 그녀의 안정되고 일관된 주장에 법정한 사람들은 동요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지금 밑줄 쳐있는 부분이 안정과 동요예요 안정과 동요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반의 관계 있잖아요 사치 검소 능멸 추앙 선의 악의 활용 사장 아까 사장 봤죠 썩히는 거 물건을 그 쓰임에 맞게 쓰지 않고 썩히는 게 사장이라고 해요 활용을 쓰는 거고요 운영은 유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의 관계에 놓여있지 않는 거 찾아봤습니다 다음 실천예제 3번 봅시다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의 의미의 관계 일단은 한 번 볼까요 일단은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만 보면 되니까요 쭉 읽어보시고 한계와 벽이 있습니다 한계와 벽 우리 보통 이 벽을 한계로 쓰죠 한계의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벽이라는 표현은 한계를 나타낼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관용적 표현입니다 한계를 대신해서 쓰는 관용적 표현 사실은 한계가 꼭 벽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금면 1 아니죠 음식 김치 아니죠 여기 있네요 장애 이거에 대한 관용적 표현 중에는 걸림돌 걸림돌을 관용적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유추 박부여 그 다음에 한자성어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왕 한자성어 하는 김에 재밌게 하자 재밌게 뭐냐면 이 사자성어가 보통 유래가 있거든요 그 유래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보면 습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사자성어가 10개, 20개, 30개 되어야죠 몇백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로 나오는 건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좀 볼게요 상황은 A씨는 업무를 정리하다가 올해 초 진행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실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A씨는 이를 무시하였다 이후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난번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다시 저지르게 되었고 프로젝트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미 자기가 잘못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또 한 거예요 또 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한자 이 상황에 적절한 사자성어는 그랬습니다 유비무안 유비무안이 뭐예요? 준비를 하면 걱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끼리끼리 그 다음에 회자정리는 뭐예요? 회자정리 회자정리 같은 경우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가 불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개가 불린이 뭐냐면 이 개자 이 개자가 고칠 개예요 개선하다 그 다음에 과는 뭐예요? 진할과예요 진할과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 아닐 불 그 다음에 린자는 뭐예요? 악길 악길 린입니다 그러면 개가 불린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일에 대해서 고쳐야 될 때는 아끼지 마라 직역을 하면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과오가 있다면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게 굴지 마라 고쳐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가 불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세지개 이거는 개세지개는 뛰어난 재기 또는 그러한 재기를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을 개세지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불린은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참에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또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제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 가치라고 하는데 이 가치가 가치가 값 가에다가 값 치예요 그렇죠? 옹전이 값에 대한 거고요 값에 대한 것이고 자,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죠 1번 1번이 가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가 개입니다 가, 개 집 가잖아요 이거는 한 가정의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형태 이걸 가계라고도 하는데 그냥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가정 그 다음에 3번은 사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실제 그 다음에 5번은 가격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볍게 봤고요 이렇게 한자로 간혹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한자 같은 경우는 습득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기초한자들 다 할 수는 없죠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예제 2번 김사원은 평소 업무를 하면서 한자 사자성어와 속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해와 표현 보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 책을 읽으면서 같은 뜻의 사자성어와 속담을 연결해서 메모해두었다 잘못 연결된 것은 설상가상 업친데 덮친격 맞죠? 그 다음에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초록 동색 가재는 개편 조삼모사 조삼모사 뜻은 눈가리고 아웅 뭐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나 그죠? 아니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눈가리고 아웅 뜻을 쓴 거고요 풍전등안은 뭐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 풍전등안은 바람 앞에 등불이죠 바람 앞에 등불 위태위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자 다음 3번 보시면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정회가 세간의 이름이 나서 회원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기색일세 이러다가는 회 자체가 회는 개정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깨어지기야 하겠는가 쩜쩜쩜 나오고 나는 이번 일을 오히려 잘된 일로 생각하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것들 쫓아가서 벼랑 받는다 곤장 매고 몇 푼 발로 다닌다 공공연하게 일을 벌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고기도 저 널도 물이 좋다고 아니고 마디가 있어야 세순이 난다고 이거입니다 마디는 뭔가 어떤 고통 고난의 상태이고요 마디가 있어야 그 마디에서 세순이 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어차피 겪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대추나무에 연 걸릴 듯한다고 이거 뭐예요? 빚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또 문장 삽입을 좀 볼게요 문장 삽입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정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앞뒤 문맥을 따지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앞뒤 문맥에서 이 빈칸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지점이 뭔가 좀 어색해요 앞과 뒤가 어색합니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꼭 이 문장 또는 문단이 들어가는 문장 삽입이니까 이제 문단이 아니라 문장인데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들어가야지만 이 어색한 글이 매끄러워지는 형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또는 가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형태 중심으로 해서 어색한 거를 찾고 넣어서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유형 분석 가볼게요 유형 분석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국물 점점점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은 빈칸에 해당하는 게 뭔지 볼게요 양파, 토마토, 배 등의 종자 자금률은 약 16% 포도는 약 1%에 불과하다 자 일종의 예시 같은 걸로 쓰인거나 아니면 근거 등으로 쓰인 것 같아요 됐죠? 얘네는 16% 정도밖에 안 되고 포도는 심지어 1%도 안 돼 1%밖에 안 돼 이렇게 쓰인 거죠 근거, 예시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밥상에 오르는 국물이나 채소가 국내산이라고 하면 보통 그 종자도 우리나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즉 국내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도 종자는 종자도 우리나라 꺼겠지 또는 아무 생각 없죠 그죠?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은 역접의 접속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습니다 중심 내용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거죠 됐죠? 하지만 실상은 벼, 보리, 배추 등을 제외한 많은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고 있어 그 자금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갑자기 또한이 됐어요 또한 또한은 뭐예요? 덧붙일 때 쓰는 거죠 청양고추 종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음에도 현재는 외국 기업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청양고추에 대한 종자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앞에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양파, 토마토, 배 등의 종자 자금률 16% 포도는 약 1%에 불과하다 또한 이렇게 이어져야겠죠 맞죠? 또한이라는 표현이 앞이랑 맞지가 않잖아요 됐죠? 또한이 없고 청양고추 종자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음에도 현재 외국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덧붙이는 내용이 되려면 유사한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보통 또한이 들어가면 앞에 있는 것과 대등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나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실전예제 5번입니다 실전예제 5번 자 5번은 내용이 긴데요 일단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요겁니다 기억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 그래서 그래서라는 건 순접관계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중심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역접은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앞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형태 순접입니다 순접 자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근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본질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을 비판하는지 됐죠? 자 그렇게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른바 요컨대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좀 정리하거나 할 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가나다라인데 일단은 가까지는 좀 거리가 있긴 하다 읽어볼게요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우리가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허망하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본질주의라는 것이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적으로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본질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랑 상관없이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본질주의입니다 그 다음 반면에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지금 기억이 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반면이라는 것은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 본질주의를 뒤집잖아요 반본질주의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역시 반대네요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한 것에 불과하는 것이다 즉 반본질주의자 입장에서 뒤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본질주의자가 본질주의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그죠? 덧붙이는 내용이에요 이른바 이런 것들은 덧붙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니은은 다 아니면 나에 들어가야 되네요 다 아니면 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볼게요 이어서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계속 반본질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자 일단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라고 하려면 반본질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본질주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네요 그죠?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대한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죠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을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그 니은이 그래서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는 게 아니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 부질없는 이라고 반본질주의자로부터 비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비판받을 내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점점점 본질주의자 한 본질주의자의 주장이다 라고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기는 한데 이 그래서나 이른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답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았네요 답은 나와 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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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